요즘 별점 테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 많다고 저희가 많이 전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오히려 손님이 식당 사장님한테 인신공격을 당했다라는 주장이 지금 전해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다의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시죠. 지난달 31일 저녁 인천에 사는 한 여성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한 가게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여성은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을 기다렸지만 음식을 받아보고 실망을 했는데요. 주문한 음식은 김치전이었지만 배달 온 음식은 김치전이 아닌 파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여성은 음식 사진을 찍어서 해당 음식점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로 나왔는데요. 배달 시술을 항의한 여성에게 돌아온 음식점 사장의 황당한 답변. 과연 그는 무슨 말을 했던 걸까요? 저 김치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켰어. 그런데 파전이 왔어. 이거는 진짜 한 번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도 평소 애용하던 음식점에서 물회와 김치전 주문했는데 파전이 대신 온 건데요. 곧바로 이 파전 사진을 찍어서 음식점 사장님께 문의했더니 이 사장은 김치전을 붙이는 걸 내가 봤다면서 실수였을 리가 없다고 우겼고 파전 사진을 보고도 저거 김치전 아니냐라면서 그런 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글쓴이는 사과는커녕 주문한 음식도 못 먹고 돈도 못 돌려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자, 그 사진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박 변호사님이 그냥 쭉 이어서 하시죠. 저거 김치전, 파전? 김치전이 아니죠. 파전이죠. 색깔이 김치전이면 빨개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뭐가요? 뭐 이거나 제가 전 끼리 그냥 이거 먹다. 잘못 와도 그냥 먹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파전이나 김치전이나 감자지이나 부침개는 다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진 좀 다시 한 번 보여.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 개인적 취향이에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세요. 죄송합니다. 김치전을 주문을 했는데 파전이 왔어. 그거 그냥 드신다고요? 그냥 그것도 그게 먹고 싶어. 짜장면 시켜서 짬뽕 먹는 거 같은 느낌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주문한 대로 와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와야 되겠는데 고객이 원하는 대로 안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이 저판화장으로 나온다. 이게 가장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이면 괜찮겠죠. 파전이든 김치전이든 주는 대로 먹으니까. 어떻게 족발하자 겁나. 문제가 이런 거예요. 고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객은 당연히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시켜 먹었는데 김치전 먹어봤는데 뭔 소리 하느냐. 또 집에 문제가 결정적 문제가 파전을 못 먹는다. 우리는 파실한 사람 있거든요. 파전 못 먹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어떻게 환불하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다시 만들어주는 해야 되는데 환불해 줄 테니까 다시는 시켜 먹지 마라 라고 화를 낸 겁니다. 야야야야 이거 줄 테니까. 됐어 됐어. 환불해 줄 테니까. 지키지 마. 주문하지 마. 화를 낸 거죠.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잘못했는데 화를 내면서 13,000인의 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환불 일단 저는 솔직히 야야야 됐어 됐어. 내 줄 테니까 주문하지 마. 이거부터가 약간 분노 포인트인데 그래도 환불이라도 100% 잘 되면 에이 내 다시는 저기다 주문 안 한다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반응받았으면 저 진짜 화냈을 것 같은데 사람에게 가장 화날 때가 자기가 정당한 주장을 했을 때 반대편에서 그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때거든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룰은 내가 정당한 이유를 하면 반대편에서 사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시켜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만큼 또 한 사람에게 모멸감을 저는 모멸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13,000인인데 11,700원 줬다는 거예요. 1,300원 깎아서 줬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왜 왜 왜? 수수료를 제외하고 주겠다. 아 수수료.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제가 저는 변호사님 말씀 100% 공감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김치전 시켰는데 파전 나왔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파전이 아니고 저 김치전이 파전 왔네요. 그러면 그 식당에서 그냥 보통 경우에는 잘못 배달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김치전까지 하나 더 만들어서 드릴게요 라고 해야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우리 사회에서의 따뜻한 마음인 거지. 김치 하나도 없는데요. 김치가 하나도 없어요. 김치가 너무 없어요. 완전 파전이에요. 그냥 말도 못하게 파전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환불한 거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환불 액수. 네. 11,700원. 겁나 아깝다. 11,700원 앞에 겁나 아깝다. 1,300원 아깝다. 13,000원 아깝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죠. 팀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주인이 참 특이하네. 왜냐하면 놀보십보입니다. 저런 거 모르고 관종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관종 아시죠? 이거 사장님 전화할 것 같은데 팀장님한테. 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장이라고 한다면 김치전을 파전으로 잘못 보냈어요. 그러면 항의가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하고 거기 김치전을 하나 또 서비스로 보냈어야죠. 이게 영업 마인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앙거리고 비꼬고 화나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관심을 받기 위한 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또 심보가 죄송합니다. 놀보십보죠. 이런 사람이 영업하게 되면 그 영업집은 머지않아 망할 것 같은데 참 안 됐습니다. 우리 팀장님의 약간 진짜 인생선배로서 어르신 맞아요. 치수 넘으셨어요? 치수 안 넘었어요. 아무튼 어르신의 입장에서 인생선배 입장에서 이렇게 살지 말라 그런 온정이 담긴 그런 충고입니다. 일부 음식점. 자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어떤 분이 지금 그러시는데. 자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자.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화가 난 글씨니가 배달앱 리뷰에 관련 내용을 적으면서 1점 리뷰를 남겼더니 이 사장이 댓글로 목소리와 말투가 안 예쁘면 마음이라도 예뻐야지. 건방 징계라는 인신공격성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에 글쓴이는 본인 돈이 아까우면 남의 돈도 아까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같은 경험을 하지 않게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희가 해당 업소 배달앱 리뷰를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확실히 조금 거칠어. 지금 이 파전 김치전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어요. 특이한 것 같아요. 통상은 좀 반대의 경우가 많죠. 손님들이 그렇게 했을 때 사장님들이 피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좀 반대예요. 손님들이 리뷰를 달면 거의 다 답글을 닫아요. 지금 봐요. 폐기할 것을 돈 받고 파시네요. 해도 해도 천번에 이런 가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요즘 믿을 놈이 어디 있겠니? 폐기라니? 건방지게? 이렇게 답글을 닫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별점을 1점을 달으니까 별점을 단 손님한테는 참 말 맞네. 라고 또 답을 달고요. 조기쯤에 이제 좀 뻘이 좀 나왔다는 리뷰에는 고의가 아닌 이상 또 이처럼 작은 실수 하나로 가게 매출에 엄청나게 끼칠 수 있는 리뷰를 삼가해달라. 이런 식으로 댓글에 댓글을 다는데 이 댓글 댓글이 글쎄요. 이게 저는 좀 프로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식당을 한다 그러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승희 의원님 저는 말이죠. 손님은 왕이다. 저 그 말 믿지 않습니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손님이든 식당 사장님이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사장님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굽실굽실하고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만 너무나 갔어. 아까 제가 원칙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소비자가 이런 분들이 일부 있겠죠. 블랙 컨슈머라고 해서 분명히 사장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고의 품질을 줬는데 이게 뭐야.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적잖아. 이쪽에 뭐 하나가 문제가 있어. 나 이거 반품할래. 실컨 다 먹고 난 다음에 국물만 딱 남았는데 이거 안에 머리카락 하나 들어왔어. 이거 반품할래. 이런 상황이면 사장님한테 우리가 편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물론 이게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지만 그걸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아까 우리 앵커 말씀대로 한 발자국 많이 많이 더 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망한... 망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망할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화나지 않습니까? 화나지 않기 때문에...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말씀 너무 심하시다.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그러니까 저렇게 영업하게 되면 소득이 매출이 떨어질 겁니다. 강하지는 않고요. 어떻든 간에 제가 중요한 거는 저분이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한 저렇게 피해자들이 생길 거고 또 피해자들이 별점태를 할 수도 있고 성질 나쁜 사람들은 가서 아마 받은 걸 가게 가서 집어던질 수도 있어요. 그럼 싸움이 되겠죠. 그런데 가장 정보한 건 뭐냐면 아예 저 같으면 말은 그렇겠지만 상대를 안 하고 그 식당에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멋지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뭐라고 이렇게 참 다들 진지하게 10분 가까이 토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지하죠. 누군가에 또 이렇게 뭐가 걸린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테 cerdocusาย. 참 있어요. 감사합니다. Miles이 청禁讀 예정 veel 기능한 과정입니다. 사람의 나 在 이 컴 Reeves에서 왔다. 또 centimet자들한테 DAN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